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종의 초조는 보리달마이시고요 그 보리달마 스님의 여러 가지 법문이 있습니다만은 그 핵심 주제를 얘기하자라면 사실은 마음의 평화를 추구하는 안신법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인사이드라고 하는 이 주제가 사실은 선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은 주제를 잡았다 키워드가 대단히 중요한 거였는데 그것을 이제 선에서는 회강 반조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선의 본질적인 주제를 접근해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대단히 기쁘고 반가웠습니다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이 사실은 고립과 단절 그야말로 언택트 시대의 고난한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명락에서 바라보면 지금 보시는 탱화가 괴불이 마곡사 괴불인데 이 괴불이 나타내고 있는 주제가 바로 염화 미소입니다 부처님께서 영상회상에서 연꽃을 들어보이니까 가습이 미소를 지었다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유래된 말이 바로 이제 이심전심이죠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한다 사실은 이제 물리적인 접촉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사실 불교 특히 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나누고 마음을 교류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바라본다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단절의 삶을 살고 고립의 삶을 살고 있지만 사실은 마음을 나누는 데 있어서는 전혀 경계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삶의 단절과 고립이 아니라 이 라인을 통해서 수많은 교류와 교감이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이심전심이 아니라 그걸 조금 비틀어서 이선전심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라인을 통해서 선을 통해서 마음을 전한다는 것이죠 화음경에 보면 부처님의 쓸법은 방광 쓸법이라고 합니다 찬란한 빛을 놓아서 빛을 발해서 그 빛으로 쓸법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절이야말로 비로소 이 방광 쓸법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에 딱 맞는 시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영상은 바로 이 광케이블을 통해서 빛으로 소통되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방광 쓸법이죠 빛을 놓아서 진리를 전파하는 그런 시절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립된 삶을 살아왔지만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그 마음을 교감하는 데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의 삶은 녹록치가 않죠 안 그래도 녹록치가 않은데 코로나가 와서 더 힘듭니다 그렇게 힘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삶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밖을 향해서 질주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런데 종문 제1서라고 하는 벽암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문으로 들어오는 것 중에 가문의 보배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문으로 들어오는 것들 다 물질적인 어떤 대상들이겠죠 그래서 그 물질적인 대상을 통해서 열심히 우리가 갖고 들어오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어떤 삶을 진짜 풍요롭게 해주는 것들은 아니라는 거죠 이건 뭘 얘기해 줍니까 우리가 삶에서 정말 모든 것을 바쳐서 추구하고 질주해왔던 그런 대상들이 사실은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손에 쓰는 그런 본질이 어디 있냐 바로 이 기획 시리즈의 제목 고인사이더입니다 내면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면에 진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삶의 가치를 실현시켜줄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가 보장 그렇게 부릅니다 내 집 속에 있는 보배 창구가 있다 그 집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내재하는 내 마음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 기획 시리즈 고인사이드는 바로 내면의 보배를 찾아가는 길 특히 보조국사 진울스님은 이 내면의 보배를 찾아가는 것이야말로 그게 수행인데 그 수행은 3일 딱간 수행이 천 년의 보배가 된다 그랬습니다 3일 수심 천재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 고인사이드야말로 정말 천 년의 보배를 추구하는 일종의 탄광을 캐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면의 금광을 추구해 들어가는데 어떤 가이드가 필요할 텐데 그 가이드를 오늘 저는 달마대사의 손을 잡고 들어가 볼까 합니다 그 달마대사가 우리를 내면의 금광으로 인도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입사행론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저 그림이 바로 조선시대 때 선종화의 대가인 김명국의 달마덤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김명국의 달만데 인도에서 부처님을 기준으로 하면 28대가 되고 그리고 중국에서는 첫 번째 선종의 초조가 보리달마스님입니다 그리고 보리달마스님은 사실 불교가 중국으로 들어올 때는 경전과 불상을 통해서 상징됩니다 그런데 달마스님은 경전도 안 가져왔고 불상도 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귀하게 여겼던 그 당시에 달마스님이 오셨던 나라가 중국의 양나라였는데 그 당시 양나라의 황제가 양무제였습니다 양무제는 엄청난 불교 황제였고 스스로 황제보살이라고 청했고 그래서 실제로 성녀 이상의 금욕 생활도 했고 수많은 관료들 한꺼번에 5만 명씩 이렇게 불교로 개정하는 그 당시 유교와 도교 신자들을 이렇게 불교로 개정시키는 그야말로 아슈카왕을 하나 이상적인 군주로 생각했던 중국의 황제보살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양무제였습니다 그 양무제가 이 달마스님이 오셨다 인도에서 어떤 고승이 오셨는데 경전도 가져오지 않고 불상도 가져오지 않았다 그렇지만 부처님의 그 시민 부처님의 인가를 마음에 도장을 마음에 찌고 왔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를 듣죠 그래서 이 양무제가 출성군을 한다고 했는데 몸속 성 밖으로 나가서 달마스님을 맞이해서 문답을 합니다 그때 이 양무제가 자랑을 하죠 나는 즉위한 일에 수많은 사찰을 짓고 그리고 수많은 불탑을 짓고 불상을 조성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경전도 번역을 하고 스님들을 공략했는데 이 공덕이 어느 정도 되겠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신하였다면 부처님과 같은 큰 공덕이 있을 거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이때 달마의 이야기는 병무공덕이었습니다 아무런 공덕이 없다라고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사실은 그와 관련된 이 무공덕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은 다음 시간에 미루고 그 대답은 양무제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동안 들었던 모든 신하들의 대답은 칭송 일변도였거든요 당신은 정말 부처님과 진배 없다 황제보설이라고 했는데 저 인도에서 왔던 경전 하나 가져오지 않고 불상 하나 가져오지 않은 달마는 아무런 공덕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모욕을 당한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이 황제와 결별하고 바로 저런 지금 보시는 저 그림입니다 이 그림 역시 김명국의 달마절로 도광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불교의 화려한 불교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양무제의 호위를 뿌리치고 한 줄기 갈대를 끝끗하고 양증을 건너갔다는 겁니다 불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왔다라면 양무제와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양무제는 불교를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를 원하냐 저를 지워주마 경전을 번역하곤지 하는가 그럼 역경을 지워주겠다 이런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황제였는데 그 황제의 호위를 뿌리치고 갈대 하나 끗끗하고 양증을 건너서 북위로 가서 소림사에서 9년 면벽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달마의 절로 도광에 담겨있는 달마의 중요한 하나의 장면입니다 이 그림이 달마의 생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데 왜 저 모습일까요? 여기에 저는 많은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바로 전환입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전환이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외형과 물질 중심의 불교 그 외형과 물질 중심의 불교에서 내면과 마음 중심의 불교로 전환하는 그 순간입니다 그 전환의 순간은 기존의 화려한 물질적 불교와 단호한 단절을 통해서 새로운 전통을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선의 정신을 황제와 결별하고 외로이 한 줄기 갈대를 끗끗하고 양증을 건너가는 모습으로 지금 저렇게 구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갈대를 끗끗하고 가는 달마의 길은 바로 내면으로 들어가는 화려한 불사와 화려한 물질 중심의 끝판왕의 불교가 아니라 물질적인 불교에 치중하면 치중할수록 내면은 가난하게 돼 있죠 왜냐하면 물질 중심의 불교는 부자와 돈 많이 낸 사람이 보수의 공덕이 클 것이고 그 사람들만 구원받겠죠 여기서 정말 내면은 오히려 빈곤해질 수밖에 없겠죠 바로 그와 같은 허상을 깨는 모습이 바로 달마의 전로도강이라고 하는 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전로도강도를 통해서 우리는 달마가 보여주고자 했던 전환의 관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주제는 바로 그 전환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도 바로 우리의 삶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명과 현대적인 소비와 욕망의 삶을 전환하지 않으면 절대적인 위기에 직면한다라고 하는 그 신호가 바로 코로나19라고 하는 팬데믹입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이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의 삶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갈대를 끗끗하고 그 화려한 물질의 불교를 등지고 가능한 소림사라고 하는 달마처럼 우리의 삶의 문화도 이제 전환이 필요하다 그 전환의 핵심 주제가 바로 고인사이더 얘기겠죠 내면으로 돌아가서 그 내면적 가치관의 전환으로부터 이 문제의 해법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화려한 양나라 불교를 등지고 위나라로 간 달마가 소림사에서 9년 면벽을 합니다 9년 동안 면벽을 하면서 이 면벽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다 뭐겠습니까 벽관이라고 하는 것인데 외부적인 정보와 외부적인 관계와 그 관계를 통해서 물질적인 풍요와 욕망의 발산을 추구하는 삶에서 그와 같은 문화와의 단절 전환이죠 단절을 통해서 내면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이 벽관을 통해서 상징되는데 그곳에 있으니까 소문이 났겠죠 인도에서 한 성녀가 왔는데 석굴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9년 동안 면벽하고 있다 바로 그때 이제 해가라고 하는 원래는 신광이라는 스님이었는데 그분이 달마가 스님을 찾아와서 오랫동안 시봉을 하면서 달마가 스님의 가르침을 얻고자 합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나도 법에 대한 말씀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오늘은 반드시 달마 스님에게 법에 대해서 듣고자 한다 내가 인도에서 온 이 노친네의 밥이나 해주기 위해서 빨래나 하기 위해서 내가 출구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결심을 갖고 지금 이 그림에 보시는 바로 저 장면인데요 무로마치 시대 일본의 선성이자 화가인 설주 이름이 정말 멋지죠 눈벤데 세슈의 해가 담비도입니다 그 해가라고 하는 스님이 달마 스님을 오랫동안 시봉을 하고 지금 저렇게 앞에 서 있죠 달마는 돌아서서 동굴로 보고 있고 그래서 저날 밤에 달마에게 법을 듣기 위해서 문 밖에 서 있는데 동굴밖에 서 있는데 그날따라 눈이 왔습니다 하얀 눈이 정말 백설이 망공공할 때까지 밤은 깊어가고 눈은 내리고 소복소복 눈은 내리고 그런데 달마 스님은 그와 같은 해가를 돌아보지도 않네요 새벽녘 기쯤 됐을 때 눈이 쌓여서 무릎까지 찼습니다 그때 이제 비로소 달마 스님이 문을 열고 너 왜 그렇게 서 있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때 이제 해가가 사실은 스님에게 법을 묻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부처님의 그 법을 들려달라고 시민을 들려달라고 했더니 달마 스님의 말씀이 그건 쉽게 남에게 듣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때 그와 같은 자기 자신의 결연한 구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쪽 팔을 댕강 잘라서 그 도심을 보여주죠 지금 그 장면이 바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저 그림에 있는 해가 담비 구업도입니다 해가가 팔을 잘라서 도를 구했다 이거죠 여기서 이제 그 모습을 본 달마가 해가의 그릇댐을 비로소 높이 평가하고 비로소 문답이 시작됩니다 그날 밤에 하얗게 눈이 내리는 밤에 아무도 없겠죠 모두가 잠든 그 밤에 세상은 하얗게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고 그리고 그 구도심에 불타오르는 해가의 그 붉은 피가 그 눈 위에 금뿔게 뿌려져 있는 바로 그 배경을 두고 문답이 오고 가죠 그래 너가 원하는 게 뭐고 웃고자 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심미령합니다 여기서 저는 미령이라고 하는 것은 안녕할 때 그 영자죠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마음이 불안하다는 얘기죠 심미령이라는 말을 요즘 말로 하면 불안을 말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스트레스를 말하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 어떤 욕구 불만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내 마음이 심미령합니다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 불안한 마음을 달래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유명한 달마스님의 대답이 나오죠 그 불안한 마음을 가져오느라 그러면 내가 그 불안한 마음을 치유해 주겠다 이것이 이제 달마스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자기는 무슨 아주 좋은 명문대를 나와서 그리고 좋은 대기업에 들어가서 연봉 적어도 몇 천 원 받고 강남에 적어도 몇십 평 아파트에 살아야 사람처럼 살겠다라고 하는 자기 목표가 있는데 그것이 달성되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죠 좋은 직장에도 못 갔고 그리고 아직까지 스펙도 준비가 되지 않았고 여기에서 불안한 겁니다 결국 불안은 자기가 만든 한의 내면의 굴레였던 거죠 그래서 그 불안을 가져오라고 했을 때 그 불안이 결국은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비로소 폐가의 마음은 편안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안심법문의 요체입니다 이 안심법문은 우리들에게 정말 많은 것을 일깨워주고 있죠 왜 불안하냐 그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안을 해소해주는 그 첫 번째 이야기 달마와 해가의 첫 번째 문담의 주제가 바로 마음의 평화를 추구하는 안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심을 위해서 이입사행론에는 네 가지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 마음가짐에 대한 내용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인데 시간은 정말 빨리 가는군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보원행입니다 보원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보자라고 하는 것은 갚는다 이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살다가 고난과 역경을 당했을 때 그때 대부분 우리들의 태도는 고난과 역경은 이것을 정부가 잘못해서 그래 관리들이 문제야 아니면 우리 부모가 가난해서 그래 사회적인 제도가 문제가 있어 이렇게 항상 그 원인에 대해서 외부에 대해서 원인을 찾고 그 책임을 외부에 정가하는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달마의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달마, 전로, 도광도를 통해서 그것이 보여주는 하나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전환이다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남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하고 다른 것에서 원인을 찾지 말고 스스로 내면에서 원인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보원행이 갖고 있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수연행인데요 수연행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의 흐름을 따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면 대부분 고난의 상황이 닥치면 우리는 그 고난의 상황에 매몰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사업이 잘 안 되거나 코로나가 닥쳤을 때 이 코로나가 닥친 사업이 안 되고 장사가 안 되고 그리고 살 길이 막막한 이 순간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착각이죠 불교에서 첫 번째 사성제의 내용이 뭡니까 재행무상이거든요 모든 것은 변하고 흘러간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당했을 때 이와 같은 고난과 역경의 상황이 내가 죽는 순간까지 계속되리라고 하는 것은 착각인데 허상이죠 그 착각을 절대화하게 되면 이제 스스로 주눅이 들고 공포에 주눅돼서 순간의 역경을 평생으로 확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세상은 바뀐다 타임라인을 길게 하면 타임라인을 쫓게 하면 이 추락의 폭이 깊겠지만 길게 타임라인을 널리면 세상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와 같은 널뛰기와 같은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은 안 좋지만 내일은 회복될 수 있고 지금은 잘 되지만 내일 못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무상이라고 하는 역동성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그 무상이라는 역동성을 알게 되면 불안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와 같은 것은 곧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수현행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소구행입니다 우리가 정말 힘든 이유는 앞서 달마와 해가의 문답 속에도 나왔죠 불안은 그 마음 가져오느라 했을 때 그 불안한 마음은 결국 내가 만든 아주 높은 삶의 표준 때문에 불안했던 거죠 그것처럼 우리 대부분의 삶의 불행은 내가 만들어 놓은 높은 욕망의 뜻 때문에 괴롭습니다 그래서 그 구하고자 하는 욕망을 내려놓으면 그 욕망을 줄이기만 한다면 삶의 고통은 대부분 해결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불난집과 같다 이건 법화경의 말씀인데요 불난집이죠 영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시간의 불꽃 속에 타고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래서 이걸 삼계화택이라고 해요 불꽃 같은 집입니다 그 찰나의 순간 속에 뭐 그렇게 천년 마냥 가질 거라고 집착하냐 이 말씀이죠 그래서 가져갈 수도 없는 거 집착해서 좀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우리의 욕망의 삶이 결국 지구를 불덩이로 만들었고 결국 삼계화택이라고 하는 것은 문학적인 비유가 아니라 실제가 됐습니다 타오르던 지구 지구가 곧바로 타오르고 이 기상이변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는데 우리가 여전히 물질적인 욕망에 매달려서 일비일이할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일기어오는 것이 무소고행입니다 내려놓아라 그래서 여기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유구개구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고통이라는 겁니다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으면 사람 관계도 다 고통이죠 잘 보여야 됩니다 부장에게도 잘 보여야 되고 실정에게도 잘 보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언가를 얻고자 하지만 얻고자 하는 욕심이 없으면 사람이 항상 당당해지죠 그래서 무구정당이라고 그랬습니다 구함, 뭔가 욕망의 그 마음을 내려놓기만 한다면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당당하다 바로 극락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달마스님께서 얘기하는 고통스러움과 그럼 너 마음속에 있는 그 욕망의 부피를 조금만 내려놓아 이 말씀은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자기의 마음의 평화를 추구하는 길이고 크게 보면 사실은 지구를 구하는 아주 대성적인 길이기도 합니다 불난 지구의 불을 끄는 것 어디서부터 비롯되겠습니까? 물질적인 그 욕망을 내려놓고 줄이는 것부터 시작되겠죠 그런 맥락에서 바라본다면 이 무소고행은 단지 마음의 평화를 위한 해법만은 아닌 거죠 사실은 불타고 있는 지구를 구하는 데 있어서 바로 첫 출발이 소비를 줄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칭법행인데요 칭법행은 저기서 칭이라고 하는 것은 불을 칭 이런 뜻도 되겠지만 부합한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부합하는 마음가짐 진리가 뭔가 하면 바로 우리의 중생의 마음은 원래 욕망에 물들어 있거나 본뇌로 물들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본래 깨끗하다라고 하는 성정질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본래 깨끗하다라고 하는 이치를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결국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너 자신을 믿어 너 자신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가져야 돼 결국 우리의 삶의 불행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의 결핍 내적인 자존감, 내적인 자존감을 손에서는 앞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자가 보장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내면에 있는 법의 창고입니다 그 내면에 있는 법의 창고, 다시 말해서 고인사이드를 못하기 때문에 그 법의 창고를 우리는 문을 열지 못하고 그 법의 창고의 문을 모르기 때문에 내적 결핍, 그리고 자존감의 결핍은 뭘 추구하냐면 끊임없는 어떤 기호를 통해서 자기를 대체하려고 합니다 명품이라든지 브랜드라든지 이런 걸 갖고 자기를 구성하려고 하죠 여기에서 물질적인 욕구를 향한 끝없는 질주가 시작됩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 너무 존엄해 그걸 깨닫는 것이 사실은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중요한 과제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네 가지 달마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행인데요 이걸 조금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이 고해 현상과 두 번째는 그 전환의 내용 그 다음에 그 전환이라고 하는 달마스님의 사행에 담겨있는 의미들을 조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고해 현상으로서 첫 번째 우리의 현상은 뭔가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고 일이 잘 안 풀리고 고난이 닥치면 계속 남탓합니다 부모 탓하고 그리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친구 탓하고 사회 탓하고 정부 탓하죠 제도 탓합니다 그리고 책임을 남에게 정가합니다 이렇게 책임을 정가하게 되면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책임이 타자에게 있으니까 자기 밖에 있으니까 그래서 달마스님은 그걸 전환시키죠 남 탓하지 말고 그 원인을 내면에서 찾아라 그것이 보은행입니다 따라서 보은행이 얘기하고 있는 핵심은 역경과 고난이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를 남에게 던져주지 말고 내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쇠가 남에게 있다면 정말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관세완보살림을 불청지우라고 합니다 법환경에 보면 창하지 않아도 도움을 주는 분 또 무슨 하느님 하느님은 모든 사람을 다 도와주고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구조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성인들도 그런 성인들이 나의 인생과 삶의 문제를 좌우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 결정구난이 그분들에게 있다라면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교회에 가서는 일주일마다 기도하고 11조 내고 헝검해야죠 절에 가서 기도해야죠 열심히 해도 그분들이 덜어줄지 안 덜어줄지는 그분들 마음이지 내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의 해법이 남에게 있으면 설사 그 남이 하느님이고 부처님이고 보살이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은행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와 같은 그 해법의 열쇠를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너가 그 열쇠를 가지 된다 너가 그 열쇠를 가지면 그 마음이 바뀌면 상황의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고 인생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보은행을 단순하게 전생에 업무 타시다 그런 쉬운 명락이 아니라 여기는 많은 함의가 들어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고해 현상은 뭡니까 부정적인 상황이 매몰이 돼서 역경과 고난에 닥치면 그것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주눅이 들어서 순간의 고난을 일반화시켜 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마음 약한 사람들의 단점입니다 그걸 닮았으니 어떻게 전환시킵니까 수연행하라 닮았으니 뭐 했습니까 갈대 타고 양중앙을 건너갔죠 그것처럼 인연을 따르라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어렵지만 내일이 전환될 수도 있고 모레 전환될 수도 있고 지금 잘 되지만 내일 거꾸로 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인연의 역동성입니다 그래서 그 무상의 역동성을 믿어라 그 무상의 역동성을 믿고 그 무상의 역동성을 타고 마치 파도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 것처럼 윈더스팅하는 것처럼 그걸 타고 건너갈 때 고난의 파고도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전환 그것이 수연행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과도한 욕심 그리고 타자의 사실 대부분의 과도한 욕심이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욕심이 아닙니다 시문을 봤더니 사람은 태어나면 강남에서 살아야 된대요 시문을 봤더니 사람은 태어나면 무슨 아파트에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결국 사회적인 담론이고 타자의 담론이에요 그걸 내 것처럼 내가 받아들이고 그걸 그 짐을 내 짐도 아닌 짐을 내가 질고 있는 것이 바로 욕망의 삶인 거죠 달마스님은 그것을 어떻게 돌려놓습니까 무소 구행해야 돼 구하는 바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구함이 있으면 모든 것이 고통이지만 내려놓기만 하면 곧바로 이 자리가 행복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환이죠 그래서 이 전환 삶이 진짜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이 무거운 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게 내 짐이 아닐 수가 있어요 자기 짐은 무겁지 않습니다 자기가 진짜 좋아서 하는 것은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미친 듯이 합니다 그런데 남이 해야 돼 시문 보니까 사람은 강남에서 살아야 돼 이런 거 전부 다 타자의 담론이고 남의 짐입니다 그 남의 짐을 내 짐으로 내 집을 하게 되면 그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삶이 힘든 겁니다 네 번째 고해 현상은 뭡니까 바로 자존감의 결핍입니다 그리고 자기 불신인 거죠 자기가 불신하고 내적 그 법의 창고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외부적으로 존재하는 기호가치와 물질적 가치를 통해서 그것에 자기 존재의 가치를 의탁하려고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백날 가도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달마스님의 분석이죠 그래서 전환을 또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전환해야 되는가 칭법행 진리에 부합하게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진리에 부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 스스로가 이미 충분히 행복한 존재다 지금 이대로 너는 행복하게 사는 데 있어서 이만큼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칭법행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을 틀고 자기 자신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그리고 자존감의 결핍을 메꾸면서 그 공호를 떨쳐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칭법행의 내용이겠죠 자존감의 결핍 때문에 우리가 결국 물질적인 것에 현혹되고 주눅될 수밖에 없다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죠 그와 같은 네 가지를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하면 역경이 닥치면 공정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되돌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끝나서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비록 닥친 고난이지만 이건 내가 뿌린 씨앗이고 결국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에너지가 전환 공정적인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죠 무상의 역동성을 믿고 그 무상의 바람을 타고 그 무상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삶을 항해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의 파도를 타고 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짐이 너무 무거우면 우리 삶 자체가 침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남이 지워준 그 무거운 짐 필요 없는 것들이다 그 내려놓아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굳게 믿고 자기 주변의 상황을 스스로 장악하고 당당하게 인생을 항해하라라고 하는 것이 달마대사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네 가지 지혜 바로 보은행, 소은행, 무소의 고행이라고 하는 이입사행론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그 말씀을 타고 우리도 바로 이 인생의 항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을 잘 극복해서 마음의 평화를 추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생각하면서 기원하면서 오늘 이 강연을 여기서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